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아줌마 부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리포터 강진아 공산성 지금 전망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야 여기 공산성으로 오니까요 이 공상 시대가 다 보여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날아가는 새가 된 것 같은데 기분이 좋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금강이죠 저 보세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저쪽이 계롱산입니다 저게 저쪽이 계롱산 자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 여기서 또 백제문화재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 공주시 맑은물 아름다운 고장 공주시에서 인사드립니다 강진아가 그리고 또 어르신도 계시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르신 건강하시죠 공주 좋아요 장수만 사세요 화이팅 아 여긴 또 장수의 마을이에요 또 오라오라 살아요 또 여러분 공주시 유네스코 꼭 한번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상쾌하고 네 아유 이런 데가 있고 공주사람들은 좋겠네 이런 데 좋은 데서 맨날 운동하고 산책하고 편안한 동네입니다 여러분들 소나무도 많구요 아 여기서 올라와가지고요 가만히 앉아있으니 너무 좋네 여름에 같은 날은 여기서 막걸리 좀 먹고 와 좋죠 아버님 대가 사드릴께 다음에 춤춠거고 하죠 춤을 춤을 막추려고 하죠 춤을 막춘는거야 춤을 어 어 할어잠 디자인어눕 떠 박수무당들이 많아 내과들이 많아 거기에는 무당들이 많이 있어요 신발들 내면 그걸로 가면 돼 저도 박수무당이 오냐 내가 도와줄게 네 초상원 잘 모셔야 돼 그래 너희 집구속에 잘 되는 거야 알았어 내가 반무당이다 딸랑딸랑딸랑 카트 좋다 연기였습니다 재밌어요 어르신? 재밌어요? 개그맨인데 내가 자 그러면 공산선 전투 3부 여기서 끝낼게 됩니다 여기서 후삼국시대 견인장군하고 태조 왕건이 하고 한판 결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견인장군이 이겼어요 이겼지 아버님? 이겼어 왕건이 쪽팔려가지고 송악으로 도망가고 견인장군이 왕이야 견인장군이 아들 구태타만 안 일으켰으면 그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쵸? 구태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이 왠술이니까 이은병을 놈들 그냥 무자식이 상털차다 감사합니다 강진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